안녕하세요. 배동만 목사입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가 지금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저도 전편은 다 보지는 못했고 JMS와 관련된 부분은 다 보았습니다. 사실은 벌써 JMS에 대한 이야기가 한국교회와 사회에서 문제가 된 게 제 기억에도 벌써 수십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게 되게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됐을까. JMS 자체도 그렇지만 JMS를 통해서 동일한 피해자들이 끊임없이 반복돼서 벌써 수십 년째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찌부터 심화되고 악화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JMS 자체의 악이지만 그것을 방관하고 있는 한국교회 전체의 공동 책임일 수도 있고요. 한국 사회가 또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JMS와 제가 JMS 신자는 아니었지만 저하고 독특한 인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군대를 91년도에 갔는데 8월에 군대를 갔어요. 무지무지 더운 시절이었고. 그런데 그 훈련을 훈련소에서 봤는데 한 친구가 그렇게 무더워서 8월에 훈련을 봤고 중간에 5분간 휴식, 담배 일발, 장전 이러면 훈련 병들이 전부 다 그늘에 앉아서 소금을 마시고 물 마시고 이러면서 쉬는데 그 때 앞에서 한 아이가 그 8월에 모두가 담배 피우고 물 마시고 있는 그 시간에 그 운동 연병장 한가운데 딱 앉아서 성경책을 읽는 애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사실은 제 군복 웃돌이에 기도원에서 나온 신약 성경책이 있었는데 저는 너무 덥고 힘들어가지고 그거를 건드릴 생각조차 못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친구가 계속해서 그렇게 성경책을 읽는 걸 보고 제가 호기심이 생겼죠. 그래서 며칠 지나서 드디어 그 친구랑 저랑 단독으로 같이 있게 됐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된, 처음에는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 같은데 도대체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27번을 통덕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고 27장을 읽은 거 아닌가.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성경을 꽤 열심히 읽는 사람이었지만 제가 그때 성경을 두세 번 정도밖에 통덕을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랑 같은 학번에 대학에서 종교철학을, 동양철학을 공부하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27번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처럼 교회를 오래 다닌 줄 알고 몇 년 교회 다녔느냐 물었더니 3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3년의 성경을 27번 통덕을 하느냐. 얘기를 해보니까 알잖아요. 정말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개시록까지 관통한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만 하면 거의 줄줄줄 성경을 외운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어느 교회 다니느냐, 영락교회 다니느냐, 사랑의 교회 다니느냐 그랬더니 낙성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저는 낙성대 그렇게 귀한 교회가 있느냐. 나도 한번 나중에 가보자. 이러고 헤어졌는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낙성대 교회가 JMS 소속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JMS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희한한 JMS는 몰랐고 낙성대 교회라고만 알았고 나중에 그 교회가 대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나중에 신문에서 또 뉴스에서 정명석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서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인연이 깊었으면 내가 지금 JMS 그룹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때 어떻게 그렇게 젊은 아이들을 훈련을 하거나 유도했길래 그 짧은 시간에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가 저에게는 그것 자체가 되게 경이롭고 도전적이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정명석이 통일교 계열에서 나왔던 사람이고 나중에는 추정 60분이나 이런 데 나온 걸 보니까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혼자 80골을 놓고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헐리우드 액션을 하거나 나중에는 이제 그 여성들이 그야말로 성적 놀이계가 된다거나 나중에 한 번은 아마도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이 임신을 하고 그걸 낙태하기 위한 또 물론 클리닉이 운영되는 이런 얘기도 들으면서 정말 정말 기가 막힌 그룹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결국 이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단들의 계보를 뒤져보니까요. 그 위에는 통일교와 그 다음에 천부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문선명이 만들었던 것이고 하나는 이제 박태선 장로가 만들었던 건데 이 두 사람들이 또 더 좁혀보니까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건 김백문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수도원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문선명도 가서 배웠던 기억이 있고 또 나중에 박태선도 가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김백문을 또 추적해 보니까 김백문의 스승이 누구냐면 백남주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백남주가 예전에 1930년대에 예수교회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그 유명한 이용도 목사도 있었고 한중명 목사라든가 유명화 이런 여성들이 있었는데 이 백남주와 김백문과 그 다음에 이 예수교회를 들여다보면 거기에 이제 매우 흥미로운 인물이 연결이 되는데 그게 이제 성주교회, 평북 철사 안에 있었던 성주교회의 김성도라는 여인에게는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교회에서 이단 문제가 교계에 큰 이슈가 되면서 백남주와 김백문이 성주교회로 옮기는데 그 성주교회가 김성도라는 한국 여성에 의해서 세워진 자생교회입니다. 김성도가 개시를 받아요. 그리고 김성도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기록도 있어서 많은 추종자들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워낙 카리스마가 강하다 보니까 그 여인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 여인을 세주님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나중에 이 무리들을 세주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김성도가 기도를 하다가 개시를 받죠. 개시를 받는데 두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두 가지 아이템이 있었는데 하나는 모든 인간의 죄악이라는 것이 결국 음란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원죄의 핵심을 음란으로 보고 그 음란의 죄가 결국 유전이 돼서 인간을 탈화시킨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그 재림의 장소가 한반도다라는 거였어요. 이 두 가지의 개시를 받았는데 이 두 가지의 개시를 김백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두 권의 중요한 책을 쓰게 됐죠. 특별히 이 사람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을 모티브로 해서 결국 이 음란의 죄가 원죄가 돼서 성교를 통해서 인간의 유전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새롭게 제시를 합니다. 이게 김백문의 창조적인 신학인데 이 사람은 무슨 얘기라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한례라고 하는 성례전을 제정하셨다면 성자시대 때는 그게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이제 성신시대, 성령시대가 되면 그 문제는 체례, 몸체짜를 써서 체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는 거죠. 그 체례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몸에 더러운 피가 흐르지 않은 메시야와 성적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성교, 섹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러웠던 인간의 피가 깨끗했던 구세주의 피로 그야말로 피가 깨끗해진다. 그걸 피가름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성체교환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그가 썼던 성신신학이라든가 기독교, 대진리 이런 책들을 통해서 유포화됐고 나중에 파주에 예루살렘 수도원을 만들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이 교리를 배우게 된 거죠. 거기에 문선명도 있었던 거고 박태선도 있었던 것이고 또 그 사람들 밑에서 결국은 문선명 밑에서는 이제 JMS 정명석이 나왔고 나중에 박태선의 그 계열에서는 흐르고 흘러서 지금 이제 세안일과 사당인 신천지의 이제 이만희 그룹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그룹들이 전부 다 성령을 강조하던 그룹이고 기도를 열심히 하던 그룹들인데 그분들이 기독교에 몇몇 흘러내려오는 교리들 거부하고 자신들이 깨달았던 독자적인 해석으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자신들의 교리를 만들고 그게 이제 독특한 한국의 신종교들 기독교에서 흩어져 나왔던 분리되어 나왔던 신종교들의 월류가 된 겁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성경의 해석의 문제니까 이제 별 문제 그거는 어쩌면 그래도 우리가 또 다른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겠는데 흥미롭게도 이러한 것들이 결국 성과 연결이 되면서 교주가 자신들의 성, 그들의 죄의를 시키고 그들을 구원한다라는 명목으로 순진하고 무고한 여성도들을 성적 놀이계로, 성폭행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들이 더 큰 문제였던 것 같고요. 결국 이런 문제들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교회에 계속 내려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그다음에 그들의 가스라이팅과 연결돼서 그렇게 교주들의 성적 놀이계로 기쁨적으로 전락하는 것 이거는 어쩌면 기독교 안에서 누구도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 교회는 함께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가 더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만들었던 다큐멘터리 그리고 그걸 제작했던 피디들의 용기가 대단히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서 정말 목회자들이 제대로 신학 공부를 하고 역사 공부를 하고 적어도 거기 더 나아가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이고 정말 이런 것들이 점점 온전하게 교육되고 흘러져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정명석 한 개인에게 돌을 던지거나 그를 희생양으로 삼는 곳으로 멈추지 말고 지금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을 주류 교회가 혹은 방조하거나 혹은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우리는 잘못 가르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좀 냉철하게 자기 반성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스캔들이 그야말로 또 한 번의 이벤트로 혹은 스캔들로 끝나지 않고 한국 교회가 자기를 개혁하고 또 한국 교회가 조금 더 전체적으로 정화되는 되게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